유기농업기능사 기출 및 예상문제 1번 다음 중 식물의 지리적 분류법에 따라 열대지역이 속하는 작물은 1. 밀 2. 옥수수 3. 쌀 4. 보리 정답은 3. 쌀 해설 쌀은 주로 열대지역과 아열대지역에서 재배되며 이러한 기후조건이 쌀의 생육에 적합하다. 2번 유기농업에서 작물 분화 과정에 있어서 적절한 온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1. 온도 스트레스 감소 2. 유기농약제 효과 증대 3. 수분 증발 감소 4. 해충 발생률 감소 정답은 1. 온도 스트레스 감소 해설 적절한 온도 관리는 작물이 분화 과정에서 온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움린다. 온도 스트레스는 세포분열 및 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번 유기농업에서 작물 간 유연 관계를 고려한 재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1. 동일 지역에서 동일 작물만 연속해서 재배하기 2. 서로 다른 뿌리 깊이를 가진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하기 3. 한 가지 종류의 비료만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4. 모든 작물에 동일한 생육 조건 제공하기 정답은 2. 서로 다른 뿌리 깊이를 가진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하기 해설 작물 간 유연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뿌리 깊이를 가진 작물을 번갈아 가며 재배하면 토양 속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유기농업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 유기농업에서 작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1. 합성 살충제를 주기적으로 살포 2. 유전자 조작을 통한 병해충 저항성 증가 3. 작물순환 재배와 토양관리 4. 질소 고정화학 비료의 지속적 사용 정답은 3. 작물순환 재배와 토양관리 해설 작물순환 재배와 토양관리는 토양의 비목도를 유지하고 병해충의 발생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유기농업의 핵심 기술이다. 5. 유기농업에서 지배하는 작물 중 농업적 분류에 따라 근처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당근 2. 감자 3. 마늘 4. 상추 정답은 4. 상추 해설 근처류는 식물의 뿌리를 이용하여 지배하는 작물을 말하며 당근과 마늘은 각각 뿌리와 구근을 이용한 근처리에 속한다. 감자는 지하경인 개경을 이용한 근처리에 속하고 상추는 잎을 이용한 잎채류에 속한다. 5. 상추는 잎을 이용한 잎채류에 속한다. 6.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확산되는 주된 이유는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유기농 작물의 경우 일반 작물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다. 3. 유기농 작물은 항상 일반 작물보다 맛이 좋기 때문이다. 4. 유기농업은 일반 농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정답은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해설 6. 유기농업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함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6. 유기농업은 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업 경적 규모가 가장 작은 작물은 1. 비어 2. 콩 3. 고추 4. 마늘 정답은 4. 마늘 4. 마늘 해설 우리나라에서는 비어, 콩, 고추 등이 주요 유기농 작물로 재배되고 있으나 마늘은 상대적으로 유기농 경적 규모가 작은 편이다. 마늘의 경우 유기농 재배 시 병의 관리가 어렵고 생산성에 낮아 경적 면적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이를 온도 변화가 큰 환경에서 작물 재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부적절한 것은 1. 낮과 밤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로현상 2. 온도 변화에 따른 해충 발생 양상 3. 일교차가 클 경우 식물 호흡 작용의 증가 4. 토양의 유기물 함량 변화 정답은 4. 토양의 유기물 함량 변화 해설 이를 온도 변화가 클 경우 식물의 호흡 작용 변화, 해충 발생 양상 변화, 결로현상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주로 토양관리와 작물 재배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반기간의 일교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9. 유기농업에서 적정 발육 온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작물의 생장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2. 병해충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3. 작물의 수확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4. 모든 작물이 동일한 온도에서 최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4. 모든 작물이 동일한 온도에서 최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4. 모든 작물이 동일한 온도에서 최적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작물마다 독특한 산적 발육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온도에서 재배하면 작물의 성장과 수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0번. 추나처리가 필요한 작물은 주로 어떤 종류인가? 1. 열대 작물 2. 인연생 및 단연생 식물 3. 일년생 식물 4. 수생 식물 정답은 2. 인연생 및 단연생 식물 해설 추나처리는 주로 인연생 및 단연생 식물에 필요한 과정으로 이들 식물은 봄에 개화하기 전 겨울을 거치는 저온기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개화를 촉진시킨다. 11번. 일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일 식물은 긴 1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다. 2. 단일 식물은 짧은 1조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다. 3. 중일 식물은 1조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개화한다. 4. 모든 식물은 같은 길이의 1조 시간을 필요로 한다. 정답은 4. 모든 식물은 같은 길이의 1조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설 식물마다 필요로 하는 1조 시간은 다르며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은 가깝긴 1조 시간과 짧은 1조 시간을 필요로 한다. 12번. 유기농업에서 기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1. 토양의 pH 조절 2. 유기물 함량 증가 3. 합성 농약 사용 4. 토양 내 미생물 다양성 증진 정답은 3. 합성 농약 사용 해설 유기농업에서는 합성 농약 사용을 지향한다. 기질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토양의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며 토양의 pH 조절 유기물 함량 증가 그리고 토양 내 미생물 다양성 증진 등이 포함된다. 13번. 유기농업에서 사용되는 농기작물의 주된 목적으로 부적절한 것은 1. 토양의 유기물 함량 증가 2. 토양 침식 방지 3. 식량작물의 수익성 감소 4. 병해충 및 자초 방지 정답은 3. 식량작물의 수익성 감소 해설 녹기작물은 토양에 직접 파종하여 자란 후 토양에 두었다가 일정 기간 후에 갈아엎어 토양 내 유기압량을 증가시키고 침식을 방지하며 병해충 및 자초에 방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식량작물의 수익성 감소는 녹기작물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임으로 부적절하다. 14번. 유기농업에서 육류시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가 아닌 것은 1. 토양의 pH 2. 육류상의 색상 3. 광량 4. 습도 정답은 2. 육류상의 색상 해설 육류를 위해서는 토양의 pH, 광량, 습도와 같은 환경요소들을 중요하다. 육류상의 색상은 육류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15번. 이식이란 무엇인가? 정답은 1. 작물의 생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것 해설 이식은 발화한 물을 정식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한다. 이 방법은 작물의 생장 조건을 개선하거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16번. 생력재배에서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1. 물의 pH 수준 2. 관계 시스템의 종류 3. 강우량 예측 4. 토양의 종류와 구조 정답은 4. 토양의 종류와 구조 해설 토양의 종류와 구조는 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토양의 질과 구조에 따라 물의 보유 능력과 배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관계 계획을 세우고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이다. 17번. 기계화 재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기계화 재배는 노동력을 절감하고 대규모 작물 재배의 효율성을 높인다. 2. 기계를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일관된 작업이 가능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3. 모든 작물은 기계화 재배에 적합하며 수작업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 4. 기계화 재배는 토양관리, 파종, 수확 등 다양한 농업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정답은 3. 모든 작물은 기계화 재배에 적합하며 수작업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 해설 기계화 재배는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지만 모든 작물의 기계화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특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작물이나 소규모 다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작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8. 염면십이의 정의와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염면십이란 식물의 잎에 액상 비료를 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2. 염면십이는 토양을 통한 시비보다 영양소의 흡수가 빠르다. 3. 염면십이는 토양의 염류 집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염면십이는 토양 시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대체 방법이다. 정답은 4. 염면십이는 토양 시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대체 방법이다. 해설. 염면십이는 식물의 잎에 직접 액상 비료를 뿌려주어 영양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며 토양을 통한 시비보다 영양소의 흡수가 빠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토양 시비를 완전히 대체하는 방법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19번 유기농업에서 병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생물학적 방제 2. 화학적 방제 3. 기계적 방제 4. 문화적 방제 정답은 2. 화학적 방제 해설. 유기농업에서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병해충을 관리하려고 한다. 화학적 방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유기농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20번 유기농업에서 병해충 관리를 위해 추천되지 않는 방법은 1. 생물학적 방제 사용 2. 화학적 방제의 지속적인 사용 3. 기계적 방제 4. 작물순환 재배 정답은 2. 화학적 방제의 지속적인 사용 해설. 유기농업에서는 화학적 방제보다는 생물학적, 기계적 방법이나 작물순환 재배와 같은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화학적 방제의 지속적인 사용은 유기농업의 원칙에 어긋나며 토양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되지 않는다. 21번 병해충의 생물학적 방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1. 천족을 이용한 방제 2. 유기농업 인증을 받은 살충제 사용 3. 유전자 변형 생물을 이용한 방제 4. 병원균을 이용한 방제 정답은 2. 유기농업 인증을 받은 살충제 사용 해설. 생물학적 방제는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기농업 인증을 받은 살충제의 사용은 생물학적 방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22번 냉해로 인한 식물의 피해 양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잎이나 줄기의 변색 2. 개화 및 결실장애 3. 식물의 생장축진 4. 조직의 동결 및 괴사 정답은 3. 식물의 생장축진 해설. 냉해는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조우는 식물의 대사활동을 늦추고 성장을 방해한다. 23번 내 습성에 강한 작물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콩 2. 비어 3. 마늘 4. 사과 정답은 2. 비어 해설 내 습성이란 작물이 습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변인 논에서 물을 잠겨 질함으로 내 습성이 매우 강한 작물이다. 반면 콩, 마늘, 사과는 습한 환경에 비교적 약한 편이다. 24번 수해 발생 시 식물에 대한 급격한 대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침수된 식물에 빠른 배수 2. 침수된 지역에 장기간 물을 머금 깨하기 3. 식물의 병에 방지 작업 강화 4. 침수 후 식물의 공기순환을 돕는 조치 정답은 2. 침수된 지역에 장기간 물을 머금 깨하기 햇살 침수된 지역에 장기간 물을 머금 깨하는 것은 2. 유기질 비료 사용 해설 유기질 비료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켜 토양의 수분 보유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이는 가뭄 시 토양 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식물의 수분 흡수를 돕는 중요한 기법이다. 26번 생력재배에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무인 이동식 관수 시스템 2.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3. 타이머를 사용한 조명 제어 4. 수작업에 의한 잡초 제거 정답은 4. 수작업에 의한 잡초 제거 해설 자동화 기술의 활용은 생력재배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수작업에 의한 잡초 제거는 자동화 기술의 활용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력재배의 목적은 노동력과 시간을 자락하는 것이므로 잡초 제거작업 역시 가능한 자동화 되어야 한다. 27번 서리의 방지를 위한 논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 2. 부직포 덮기 3. 난방장치 설치 4. 고정식 풍력발전기 설치 정답은 4. 고정식 풍력발전기 설치 해설 서리의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려주면 얼음이 식품 주변에 형성되어 식물 자체는 보호받을 수 있다. 부직포 덮기와 난방장치 설치 역시 서리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고정식 풍력발전기 설치는 서리의 방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주로 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28번 도복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줄기를 굵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품종 선택 2. 적정 식재밀도 유지 3. 질소비로 과다 사용 4. 지주를 사용하여 식물 지지 정답은 3. 질소비로 과다 사용 해설 질소비로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도복 피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식물이 빠르게 성장하여 줄기가 약해지고 바람이나 비에 의해 쓰러지기 쉬워진다. 29번 유기농업에서 품에 의한 생리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작물의 수분관리 철저 2. 토형 커버링으로 수분 증발 3. 강한 바람에 견디는 품종 선택 4. 고온기에 작물 생장축진제 세용 정답은 4. 고온기에 작물 생장축진제 세용 해설 고온기에 작물 생장축진제를 사용하는 것은 생리적 장애를 예방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생장축진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작물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더 큰 장애를 입힐 수 있다. 30번 유기농업에서 기타 재해로 인한 식물의 손상 예방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자제는 무엇인가? 1. 풀막이용 비닐 2. 방풍망 3. 해충 방제용 유기농약제 4. 자외선 차단제 정답은 3. 해충 방제용 유기농약제 해설 해충 방제용 유기농약제는 재해 예방이 아닌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31번 암석의 화학적 풍화를 촉진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1. 저온과 건조한 기후 2. 고온과 습한 기후 3. 강한 바람 4. 빠른 수분, 증발 정답은 2. 고온과 습한 기후 해설 화학적 풍화는 주로 고온과 습한 기후에서 촉진된다. 이러한 환경은 화학 반응을 가속화하여 암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32번 점토광물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높은 표면적을 가진다 2. 물과 영양분을 잘 보유한다 3.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4. 유온 교원 능력이 뛰어나다 정답은 3. 토양의 통기성을 증가시킨다 해설 점토광물은 높은 표면적과 우수한 이온 교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과 영양분을 잘 보유한다 그러나 점토질 토양은 입자가 매우 작아 통기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33번 염기치환 용량이 낮은 토양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은 1. 양분의 유실 2. 토양의 산성화 3. 양분의 고정 4. 식물의 성장축진 정답은 4. 식물의 성장축진 해설 염기치환 용량이 낮은 토양은 양분을 잘 고정시키지 못하고 쉽게 유실되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어렵다 34번 음이온 치환 과정에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1. 음이온 치환은 토양 입자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2. 음이온 치환으로 인해 식물은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다 3. 음이온 치환은 주로 유기물과 관련이 있다 4. 음이온 치환에는 주로 질산염과 인산염이 관여한다 정답은 3. 음이온 치환은 주로 유기물과 관련이 있다 해설 음이온 치환 과정은 토양 입자의 표면에서 일어나며 이 과정을 통해 식물은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다 주로 질산염이나 인산염과 같은 음이온들이 이 과정에 관여하는데 음이온 치환 자체는 유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며 무기 토양 입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5. 수식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식물의 생리적 장애가 아닌 것은 1. 기공의 기폐 능력 저하 2. 염록소 함량 증가 3. 셀룰로우스 합성 감소 4. 호르몬 밸런스 변화 정답은 2. 염록소 함량 증가 해설 염록소 함량이 증가하는 것은 수식의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며 실제로 수식이 심해지면 염록소 함량이 감소하여 광학성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36. 풍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토양의 입자 크기 2. 지표면에 식생 3. 대기 중 CO2 농도 4. 지표면에 거칠기 정답은 3. 대기 중 CO2 농도 해설 풍식은 바람에 의해 토양 입자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토양 입자의 크기 지표면에 식생 지표면에 거칠기 등이 영향을 미친다 대기 중 CO2 농도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풍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다 37. 화학농약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기농업 기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생물학적 해충 방지 2. 기계적 잡초 관리 3. 화학농약의 주기적 사용 4. 작물순환 재배 정답은 3. 화학농약의 주기적 사용 해설 유기농업에서는 화학농약의 사용을 피하고 생물학적 해충 방지, 기계적 잡초 관리, 작물순환 재배와 같은 친환경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38. 바토양의 일반적인 특성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2. 대부분 담수 상태로 유지된다 3.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다 4. 주로 점토질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은 1.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다 해설 바토양은 일반적으로 논보다 배수가 잘 되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작물의 뿌리가 과습 상태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39. 작물 6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가공특성 개선 2. 저장성 강화 3. 환경적용성 감소 4. 영양가 증진 정답은 3. 환경적용성 감소 해설 작물 6종은 작물의 가공특성과 저장성을 개선하며 영양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적용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작물 6종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환경조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0. 원예작물 재배 시 토양의 통기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1. 높은 밀도의 식재 2. 유기물의 첨가 3. 빈번한 관수 4. 단단한 토양 압축 정답은 2. 유기물의 첨가 해설 토양의 통기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물을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유기물은 토양 입자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공기와 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뿌리가 호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41.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1. 녹의 작물 재배 2. 토양 소독 3. 지력 감소 방지를 위한 휴경 4. 경작지의 지속적인 경사지 조성 정답은 4. 경작지의 지속적인 경사지 조성 4. 해설 4. 경작지의 지속적인 경사지 조성은 토양 침식을 유발하고 수분 유실을 가속화하여 비율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42. 연작장애 발생 시 토양 내에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요인은 1. 질소 과다 2. 유기물 부족 3. 병원성 미생물 4. 칼륨 과다 정답은 3. 병원성 미생물 해설 연작장애는 특정 작물을 지속적으로 재배함으로써 토양 내의 병원성 미생물이 축적되어 발생한다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의 축적은 작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수확량을 감소시키며 식물병을 일으킬 수 있다 43. 유기농업에서 채용이 금지된 농약은 1. 천연 유래 농약 2. 생물학적 방제제 3. 합상화학 농약 4. 미생물 질제 정답은 3. 합상화학 농약 해설 유기농업에서는 합상화학 농약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신 천연 유래 농약이나 생물학적 방제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관리한다 44. 유기농업에서 적절한 빛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 토양침식 방지 2. 광합성 효율 증대 3. 병해충 방제 4. 작물의 개화 시기 조절 정답은 2. 광합성 효율 증대 해설 적절한 빛 관리를 통해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광합성은 식물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된 과정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빛은 이 과정을 최적화한다 45. 유기농업에서 사용하는 태비의 주된 기능은 무엇인가 1. 병해충 방제 2. 토양의 통기성 증진 3. 광합성 축진 4. 수분 보유력 감소 정답은 2. 토양의 통기성 증진 해설 퇴비는 유기물이 풍부하여 토양에 혼합될 때 통기성을 증진시키고 수분 보유력과 양분 보유력을 개선하는 등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46. 과수원 위에서 관장하는 물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기적인 관수 2. 과수의 생육 단계에 맞춘 관수 3. 빗물을 이용한 관수 4.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 유지 정답은 4.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 유지 해설 과수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 뿌리가 지나치게 젖어 있으면 뿌리 부패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과수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47. 유기농업에서 종자 처리를 하는 주된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병해충 방지 2. 발화 촉진 3. 저장 수명 현장 4. 품종 계량 정답은 4. 품종 계량 해설 품종 계량은 종자 처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유전액적 방법이나 교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병해충 방지, 발화 촉진, 저장 수명 현장은 모두 종자 처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다 48. 정지 작업을 할 때 올바른 시기는 언제인가 1. 개화 직후 2. 개실기 3. 성장기 4. 휴면기 정답은 4. 휴면기 해설 정지 작업은 식물이 휴면기에 들어설 때 가장 적절하다 이 시기에 가지를 잘라내면 식물이 상처해서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49. 유기농업에서 작물 재배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인 제초 작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1. 수분 증발 감소 2. 토양 구조 개선 3. 병해충 발생업재 4. 경쟁 잡초의 제거 정답은 4. 경쟁 잡초의 제거 해설 정기적인 제초 작업은 경쟁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작물이 필요한 빛, 수분, 영양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잡초는 작물에게 필요한 자원을 감소시킴으로 이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50. 유기농업에서 수학기술 중 작물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1. 수학 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작물이 최적의 성숙도에 이르렀을 때 수확한다 2. 수확한 작물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에 노출시킨다 3. 수확한 작물을 즉시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4. 수확 도구를 사용 전후로 청결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2. 수확한 작물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에 노출시킨다 해설 수확한 작물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해에 노출시키면 자외선 등에 의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색이 바르는 등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51. 유기농작물 재배 시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1. 작물 잔재물의 적절한 처리 2. 높은 밀도로 작물 심기 3. 병의 강한 품종 선택 4. 적절한 시기에 파족 및 정식 정답은 2. 높은 밀도로 작물 심기 해설 높은 밀도로 작물을 심으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습기가 쉽게 차게 되어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따라서 병해충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한 밀도로 작물을 심어야 한다 52. 유기농업에서 잡초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방법은 1. 포식성 곤충 방사 2. 특정 병원균 도입 3. 잡초 경쟁작물 심기 4. 화학비료 살포 정답은 3. 잡초 경쟁작물 심기 해설 잡초와 경쟁할 수 있는 작물을 심어 잡초의 성장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는 것은 생물학적 방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방법은 잡초에 필요한 자원을 감소시키고 유익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53. 다음 중 밭작물에 적합한 토양관리 방법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유기물질의 정기적인 투입 2. 과도한 경운으로 인한 토양구조 파괴 3. 작물 잔재물을 이용한 멀칭 4. 적절한 pH 조절을 통한 토양개선 정답은 2. 과도한 경운으로 인한 토양구조 파괴 해설 과도한 경운은 토양구조를 파괴하고 토양의 기공을 줄여 통기선과 수분 보유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토양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경운을 최소화해야 한다 54번 유기축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닌 것은 1. 동물복지의 증진 2. 환경보호 3. 화학농약의 사용 4. 자연순환 농법의 적용 정답은 3. 화학농약의 사용 해설 유기축산 경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55번 유기축산 사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닌 것은 1. 유기농 알팔파 2. 유기농 대두박 3. 유기농 보리 4. 골분 정답은 4. 골분 해설 골분은 주로 칼슘과 이내 공급원으로 사용되며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56번 유기축산에서 사료를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1.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리하기 2.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기 3.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재료 사용 4. 조리 후 즉시 포장하기 정답은 3.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재료 사용 해설 유기축산에서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 사료를 조리해야 하며 이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이다 57번 유기축산에서 급여하는 사료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료의 95% 이상이 유기농으로 재배된 재료여야 한다 2.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3. 필수 영양소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비유기 재료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4. 일반 농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은 4. 일반 농산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배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유기농업 기준에 따라 사료 재료는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되어야 하며 일반 농법으로 재배된 재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58번 유기농업에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적정 밀도의 사육 2. 천연물질을 이용한 질병 예방 3. 예방적 항생제 사용 4.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답은 3.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해설 유기농업에서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에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밀도의 사육, 천연물질을 이용한 질병 예방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 59번 유기농업에서 가축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증상이 나타난 개체만을 격리 2. 모든 가축에게 동일한 약물을 예방 차원에서 투여 3.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질병 모니터링 실시 60번 유기농업에서 부속 설비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 에너지 비용 절감 2. 작업 효율성 증대 3. 가축 사료의 영양균형 유지 4. 환경오염 감소 정답은 4. 환경오염 감소 해설 부속 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유기농업에서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유기농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설비 관리를 통해 폐수처리 및 폐기물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터디우는